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인데 오늘 더 리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를 모셔봤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전망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를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대표님을 모시다 보면 참 젊은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행 대표도 굉장히 젊은 분이시네요. 일단 대표님께서 속해 계신 기업이 스트리미라고 하는데 스트리미가 어떤 기업입니까? 네. 2015년에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블록체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고요. 지금은 고팍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5년 12월에 신한행 등 첫 시드 투자를 받았고 2016년 5월에 DCG나 펀부시 캐피탈 같은 중국, 미국에 나름 이쪽에 관심이 있는 VC들한테 두 번째로 후속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에 홍콩에서 송금업 라이선스를 따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외환송금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13일에 고팍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비전은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는 블록체인 시대의 어떤 리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출신이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시다가 스트림이라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IT 기업을 또 세우셨다고 하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기업을 세우게 되신 건가요? 사학을 전공하다가? 일단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매킨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홍콩의 상호펀드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가치 개선을 하는 그런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러지 역할 갈등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금융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저한테 이제 월급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제가 좀 현금을 많이 창출을 하기를 바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있는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직원들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이익이랑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밸류랑 이런 거랑 제가 느끼기에는 좀 충돌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구조적으로 좀 내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14년도에 이제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014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보고 있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 지금 CTO를 하고 있는 저희 사실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기술 개발을. 네, 맞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좀 물어보고 과외도 받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약간 좀 스터디그룹처럼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도 쫓아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2015년 들어서자마자 회사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6월 달부터 이제 사실상 창업을 했죠. 알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금융 시스템은 이제 중앙화된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꼭 금융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즘 부의 기원이라고 해야 되나? 밸류가 있는 것들이 보통 지식 혹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혹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올려놓는데 그 데이터는 페이스북이 됐건 구글이 됐건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죠.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나라는 본인이 인증을 하는데도 내가 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DB에 저장이 돼 있고 그들이 인증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누가 인증해 주느냐? 보증해 주느냐? 그렇죠. 그 어떤 제3자가 인증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제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은 내가 응당에 가져야 될 나의 데이터, 나의 정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DB 운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좀 어렵나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응당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밸류를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멀리 봤을 때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병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환자고 내 어떤 의료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 데이터들을 갖고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이 그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대형 병원은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논문도 잘 나오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이 강력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데이터의 주인은 저인데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병원의 어떤 내가 아닌 제3자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 데이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올려놓는 데이터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요. 은행에 있는 데이터도 보상을 받을, 은행의 데이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은행이 담보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다가 내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올린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폐라는 걸로 내가 그 네트워크에 공헌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보상받은 암호화폐를 갖고 내가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가 노동을 하고 가치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노동력을 파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내가 그 참여를 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글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데이터의 값어치를 우리는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몇 가지 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받는다는 거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만약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좋다, 은행, 병원이 내 정보를 이용하고 싶을 때 혹은 어떤 기업이 내 정보를 이용하고 싶을 때 내가 그 정보를 대신 줄 테니 너희는 그에 합당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나는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현금으로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전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플랫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밋이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보통 어떤 플랫폼 업자들이랑 가불관계에 놓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사실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이 존재를 하고 그 블록체인에다가 추천수를 많이 받는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그거에 맞게 가상화폐로 지급을 받아요. 그럼 그 가상화폐를 갖고 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드는 어떤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스트림이라는 기업에서도 고팍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고팍스, 아니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래소랑 동일하게 그냥 매수 주문이랑 매도 주문에 그러니까 일체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그런 주문들을 모아서 이제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들 간에 이제 가격 발견을 해주게 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고팍스는 혹시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거고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가 되게 좀 길게 보고 선의의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좀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술력, 기술 중심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사실 블록체인도 아직 굉장히 초창기인데 블록체인도 앞으로 많이 진화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화하는 블록체인에 잘 맞춰서 같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자산을 예치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확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팀이 예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오고 계속 R&D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서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확장성 있게 몰린다고 해서 부하가 있다고 해서 쉽게 다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그런 진지한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적인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스트리미라는 기업이 고팍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스트리미가 단연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했던 거는 이제 송금 서비스를 개발해서 은행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라이선스 받아서 운영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출시를 짧게 하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콘텐츠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암호화폐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암호화폐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대중들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확장성 있게 효율적이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SNS에 어떤 한 줄 이런 것들밖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정보의 장도 만들고 계시는가 보네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팍스에서 또 암호화폐를 상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스텔라라고 합니다. 그 스텔라는 또 어떤 겁니까? 스텔라는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제드 맥칼라비라는 분이 개발한 가상화폐고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돈이나 각종 다른 자산들을 거기서 발행을 해서 보내는 것을 아주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지금까지는 돈을 인터넷에서 못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은행망 인트라넷에서 보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가장 확장성 있고 안전하고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광풍을 넣어서 이제 거의 투기적으로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법무부로 주문 부처를 넘기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운용하고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가상화폐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이렇게 좀 투기적인 접근법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납득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법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금융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법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특정금융영보법이라든지 거래법이라든지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수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업자들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응당히 돌아가야 될 어떤 이익이 갈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력이 좀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해킹이라든지 어떤 도난의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사에 투자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은 수준의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선의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또 법적으로도 뭔가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이고 비포괄적이나 한시적인 비포괄적이고 한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이 빨리 나와야지 열리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어떤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룰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리미가 과연 어떤 기업 문화를 갖고 있을지도 되게 궁금한데 대표님 나이는 여쭤볼 수 없겠지만 굉장히 딱 젊어 보여요. 기업 문화도 굉장히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트리미만의 갖고 있는 특별한 기업 문화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딱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고 40대, 20대,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딱 포진해 있는데 공통점은 기존 직장에서 어떤 노동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던 분들이 그거를 찾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일단 좀 서비스 개발하거나 어떤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지 이제 좀 사회의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패를 단기적인 실패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업계에 어떤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흔히들 갑질이라 그러죠. 후려치기 이런 건 저희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로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서로 많이 재밌게 일하면서 성장을 하려는 그런 문화입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과 그리고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거래소에서 운용하고 또 매칭시키고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은 세상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올 거라고 믿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합당한 금액을 받고 내가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참여중심 경제죠. 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의 근본은 아까 역사학과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역사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유, 자율 이걸 한번 맛을 보면 못 돌아가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그 일맥선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어떤 그 안에서 리더들이 잘 못하거나 했을 때 붙임도 있겠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나폴레옹을 황제로 옹립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블록체인도 이게 좀 극복해야 될 기술적 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난제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데에서 굉장히 생뚱맞게 발명 발견된 것들이 이게 여기다 적용하면 쓸 수 있겠다 그러면 확 퍼지거든요. 그런 역사로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그런 블록체인 세상 참여하고 참여하는 대로 보상받고 다양한 디지털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의료나 결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협명 시대의 중심 기술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놓고 투기 광풍이 이어지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술로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리미도 그런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